저는 딱 세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봐요. 투자하시면 적어도 이 일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라고 5%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3% 정도 오르면 매도되게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서 투자 성과도 그거에 응당한 6개월에 XXX 정도 되면 괜찮잖아요. 하루에 들이는 시간을 얘기하면 그냥 5분 안쪽이에요. 한 번 투자할 때 100만 원 정도 투자했어요. 그런데 방금 나온 그런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 거네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요약해 설명드리면 저는 딱 세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봐요. 물론 제가 PR이나 PBR이나 이런 것들 제가 전에 주식 관련된 책도 하나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분석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놓긴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힘든 게 저도 까먹었어요. 제가 책에다 다 언급해놨는데 제가 한 40가지를 분석해서 PR도 봐야 되고 PEG도 봐야 되고 이런 건데 PEG가 뭔지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저도 실제 투자를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세 가지로 요약한 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돈 잘 벌고 빚 적고 현금 많고 배당 잘 주는 회사에 투자하시면 적어도 이 일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라고 말씀을... 그런데 그거에 세븐스플릿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물론.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잘 안 움직여요. 맞아요. 그러다가 본인이 장기 투자는 역시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븐스플릿 투자하면 수익 실험을 계속하고 배당 받아가면서 버티다가 이렇게 좋은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잘 버는 회사는 그냥 제가 재무제표 보고 저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냥 과거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했는지만 봐요. 그게 이제 돈 잘 벌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빚 적고 현금 많고는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 정도를 봐요. 회사에 현금이 많은지. 사실 이제 현금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현금이 많으면 포스코처럼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빚이 많거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금리도 올라가서 빚값기 바꾸고 이자비용 올라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은 기업은 갑자기 포스코가 바이오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거는 주가의 상승과 또 하방이 안전하다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빚 적고 현금 많고를 그렇게 하나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배당 잘 주는 회사. 여기서 이제 고배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증가한 회사. 이것도 이제 종목을 하나 사례 말씀드리면 제가 그 동부건설이라는 종목을 이 세 개에 부합돼서 샀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막 상한가도 한 번 가고 해가지고 세븐스플릿 투자를 잘했죠. 왜냐하면 상한가 간 날 저는 팔았죠. 왜냐하면 저는 1%만 몰라도 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다시 하락하더라고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되게 이제 이 세븐스플릿이 잘한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하락해 있길래 추가 매수를 하려고 딱 봤더니 돈 잘 보고 빚 적고 현금 많고 정도는 어느 정도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세 번째가 딱 안 되는 거예요. 배당 컷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배당금이 이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 매수 안 해요. 그냥. 얘는 이미 사놓은 거. 지금 한 넘버원 투 정도가 사놓은 게 있는데 이미 전 상한가도 먹어보고 했으니까 이미 수익 구간이긴 해요. 전체 다 더하면. 그런데 추가 매수는 안 하기로 했어요. 좀 더 가격 메리트가 생기거나 아니면 배당금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하면 추가 매수하겠다고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어요. 얘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의 종목을 사고를 우려먹듯이 계속 수익 실험하면서 가면서 그러다가 좋은 상황이 올라서 많이 올라가면 수익 실험을 더 크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업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추가 매수를 중단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투자 방법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계좌까지 공개하시면서 주식 달러 에나 말고도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산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주식 부동산 하고 사람들이 달러는 제가 별도로 하는 거지만 많이 생각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게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달러 리치라는 것도 만들어서 이거는 사업화가 이미 됐고 매직 스플릿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이것도 사업화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투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사업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달러 리치를 만든 것도 달러 투자를 내가 좀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만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매직 스플릿도 계좌 막 나누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가만히 놔뒀더니 지가 마치 AI처럼 샀다 팔았다는 지가 하면서 수익실화하고 난리를 피더니 오히려 제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돈으로 뭔가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창하게 사업까지도 아니었어요. 저도 역시도.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평생 현금이 마르지 않는 투자법이라는 어떤 그 책에도 소개는 했지만 제가 블로그도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블로그는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투자하는데 거기서 절대로 잃지 않는 구조에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창하게 사업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오르고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아서 또 위기설도 오고 해서 돈을 특별한 데 투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저도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럴 때는 조급하게 막 억지로라도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본인의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것도 따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럴 때 공부도 어떻게 보면 투자 중에 하나겠죠. 매직 스플릿이라는 걸 만들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고로 모의 투자도 가능해요.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모의 투자로 한번 돌려보면서 아니면 소액으로 한번 이거 자동으로 돌려봤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업 얘기만 하면 결국은 가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 투자 방법을 들으면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확실히 좀 바쁜 직장인 투자자한테 정말 적합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매월 100만 원씩 투자 여력이 있는 투자자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대표님한테 조언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투자 대상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라 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계좌 공개했는데 공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보다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보다 종목 분석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종목 찾으셔서 하면 되는데 제가 골랐던 종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에 부합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찾는 게 어려워서 투자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분산할 때 종목도 분산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어떤 특정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 본인이 찾기 힘드시면 제가 공개해드린 그 종목 참고하셔가지고 나누어 사는 거에 대한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큰 돈이죠. 근데 투자를 할 때 1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100만 원 정도가 매월 나온다고 하면 그 100만 원을 잘게 쪼개서 사실은 이제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은 백화점 투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분산하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고수가 아니잖아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나누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직 스플릿 왜냐하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보다 실력이 낮거나 경험이 적으신 분은 그걸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도 사실은 이 시스템 없으면 한 방에 막 살려고 해요. 저도 마음속에. 근데 이 시스템이 저를 통제해 주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시고 세팅값도 알려드릴게요. 그냥 5%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3% 정도 오르면 매도되게끔 세팅을 해놓아보세요. 지금 저희 카페에서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하루 수익이 426원, 528원 이런 거 인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테스트 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서 투자 성과도 그거에 응당한 6개월에 15% 정도 되면 괜찮잖아요. 엄청 괜찮아요. 시장이 그 사이에 좋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투자 대상은 주식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큰 종목 소형 종목이나 시세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종목도 아니고 제가 종목 볼 줄 모른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그 회사가 어떤지 정확히 분석도 안 했어요. 그냥 재무제표 보고 돈 잘 벌고 빚 적고 현금 많고 배당 잘 주는 회사를 고른 거거든요. 그런 회사 중에 몇 개 고르셔서 그냥 세븐스플릿, 매직스플릿을 한번 돌려보시라는 거예요. 종목까지 찍어드리나? 근데 참고로 잘못되셨을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고 제가 계속 간 거잖아요. 고수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한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금리도 오르고 너무 힘든 집도 좀 무리해서 사셨으면 이자 비용도 많이 들고 좀 힘든 나날을 겪고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돌아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뭐 투자 공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이제 시간을 투자한다는 개념이 있어서는 또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그런 종목 점검도 해보시고 투자할 종목들에 대한 공부도 해보시고 또 투자 방법,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투자 방법에 대한 공부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N화는 지금 유효하네요. 1,000원 아래니까. 100엔당. N화는 지금 사시면 제가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을 일어 없을 거예요. 나눠 사고 나눠 파시면. 그럼 앞서서 바쁜 직장인 같은 경우에 주식을 해도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N화를 가지고 세븐스플릿으로 사고 제가 1년에 210번 거래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거기에 드리는 시간, 하루에 드리는 시간을 얘기하면 그냥 5분 안쪽이에요. 저는 거의 9시, 10시경에 매수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10시까지 사야지 그걸 다른 플랫폼으로 이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9시 정도에 사서 사는데 한 3초 걸려요. 참고로. 사서 놔둬요. 그리고 내 할 일을 해요. 그러다가 문득 화장실에 가거나 생각이 나면 환율을 확인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럼 한 번 더 사요. 그런데 올랐어. 팔아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종목 분석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주식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 볼 줄도 모르고 고소도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인데 엔화나 달러가, 달러가 1200원 아래? 아니, 달러가 1200원 아래? 엔화가 1000원 아래? 100엔당?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종목을 자신 있게 찍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조작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니까. 환율을 제가 어떻게 조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종목까지 찍어드렸는데 안 하시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블로그 이웃이 한 7만 명이 좀 넘을 텐데 이분들이 다 직접 보고 검증하신 거거든요. 따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이거를 제가 검증을 확실히 시켜드렸으니까 지난 글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매직 스플릿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초는 지금 달러를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엔화를 그냥 100엔 정도만이라도 이 세븐 스플릿 방식대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보세요. 그럼 몇 원이라도 수익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구나 라고 그때 금액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달러 투자할 때는 한 번 투자할 때 100만 원 정도 투자했어요. 그래서 한 5천 원 정도 수익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 실화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번에 10억도 넣게 되고 왜냐하면 실력도 늘고 경험도 늘었으니까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습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투자할 때는 100만 원 갔다고 하셨기 때문에 수익금이 크진 않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사실 또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구조가 제가 그런 일을 했어요. 많이 좋았다가 대박을 얻은 분들 계시죠? 많이 좋았다가 많이 안 좋아지면 쌤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법은 수익을 쌓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마다 조금씩 좋으면 나중에 크게 좋아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오늘은 5천 원, 100만 원으로 했을 때 5천 원 벌었어요. 제가 다음 날도 5천 원 벌더라고요. 이걸 한 달을 보니까 독립까지 더해져서 수익률이 엄청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해에 2018년도가 제가 달러 투자 처음 했던 해인데 그때 제가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1억 원을 벌었어요. 100% 수익률을 만든 거죠. 그때 시장 수익률이 한 5%? 이 정도 남짓이었는데 이렇게 독리로 사고팔고를 하다 보니까 그게 17배 정도 수익률을 달성했던 거거든요. 이런 게 가능해요.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그 직접 해보신 분들이 제 블로그나 카페에 오시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살 때마다 팔 때마다 계속해서 인증을 하고 계시고 같이 함께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뭔가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궁금하시다. 이게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꼭 대표님께서 최근에 출시하신 최근은 아니군요. 원래 출시하신 서비스 블로그에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현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